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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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이 택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새로운 교육자를 모시는 일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나 새로운 목사님들을 모실 때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 면접관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면접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분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매기는 일이 저에게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한목자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세세히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향하여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저분이 정말 합당한 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 면접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던 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밖에 표현될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 안에 한 가지 깊은 고민과 탄식으로 오늘 구장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바울 안에 큰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온 민족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게 된 것인가 이것이 사도바울 안에 큰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사도바울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고 이삭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삭이 나온 쌍둥이 야곱과 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 애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혈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렇게 역인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한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또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에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극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 소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멸망받은 자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것이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논쟁 가운데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옥에 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택하신 것이냐 17절에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런 계획을 가지고 멸망받을 자로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버림받은 자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오늘 완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참고한 삶의 적용을 도와주는 로마서라는 주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좋다 바로 네 마음대로 해라 하셨고 바로의 마음은 영원히 완악해졌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의 자유의지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단지 바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선택했음을 확증하셨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불이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자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완악함과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은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갖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극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연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함과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고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연약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오히려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가장 말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말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또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택하여진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마을 안에 이 감격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호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택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왜 저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 거야 끝까지 완악하고 끝까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모시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들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이 저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겨지는 것 그것이라도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바울 안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티완이라는 정말 저도 생소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가 지금 뉴스에 얼마나 열거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오늘 그 땅을 위하여 전세계 열방을 위하여 지금도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하여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감격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것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 이 감격 있으면 주께서 불러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가 감격이고 감사이고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과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인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을 수 없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모자르고 늘 주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당하고 졸업받는 하나님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극련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 감사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쓸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감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자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그저 주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아니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오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뜻하시는 소망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격한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그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함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종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부안하게 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흥안하게 되는 그 일에 주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내는 통로로 하나님 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쳐질지라도 저들이 구원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극률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극률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